일본국조 천조대신 당군조선 두지주 예읍추장의 후손이라는 증거 천조대신을 기리는 이세신궁의 원시안글 충문 국상입존에 팔세손이자 엄파브라베 사대조에 해당하는 천조대신은 서기전 870년경 사람이 되며 신무 이전의 풍위원 토요아시아라 시대의 일본 땅에 정착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천조대신을 국조신이라 하는 것이 되면 그 이전의 다까하마하라 시대는 천조대신과 소전오존의 고향이 되는 소위 신라 땅 한반도 땅에 원래 있었던 것이 된다 서기전 870년경 천조대신의 아우인 소전오존이 근국고향 나라인 신라에 갔다는 기록은 일본 서기 기록 당시는 서기 720년으로서 신라시대이므로 그리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단군 조선의 마한 땅이 되는 곳으로서 우수국인 춘천이나 한반도 남부지역이 되는 것이다 신라시대 이전의 진화는 육부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박혁거세를 신라왕으로 추대한 육부촌장들 중에 소벌돌이는 일명 소벌공이라 기록되는데 돌이는 곧 공등과 같이 우두머리를 가리키며 공은 공작이나 일반적인 존칭으로 쓰는 말이다 천조대신을 두지돌이라 하는 바 두지돌이는 곧 두지의 한 읍의 우두머리인 추장으로서 두지공과 같은 말인 것이다 제후는 지방의 왕이 되는데 제후 아래 성주나 군 등에 해당하는 지방장관으로 욕살이 있고 그 아래 읍에는 읍차가 있으면 읍의 아래가 부락도는 마을이 되는데 이들 마을의 우두머리가 추장, 촌장이 된다 즉 천조대신의 선대가 되는 소시모리는 원래 읍에 속하는 마을의 추장이었던 것이다 서기 전 2173년 반란을 도모하다 참수를 당한 소시모리의 후손 중에 국상입존이 소위 일본 땅을 처음 밟은 것이 되고 국상입존의 조카인 이장낙존이 고천원에 정착한 것이 되며 이장낙존의 딸인 천조대신이 고천원과 아시아르를 다스린 것이 된다 이리하여 소시모리가 다스리던 예읍은 소시모리의 난을 진압한 당군 조선의 국아를 지낸 여수기가 봉해진 예국의 도읍지가 된다 고천원 다까아마하라은 높은 한을 벌이며 풍위원 중국 토요아시아라은 풍성한 아침벌인데 천조대신이 세습하여 고천원과 위원 중국을 다스린 것이 된다 그리하여 여성 천조대신이 국조신으로 받들어지는 것이다 국조신이라는 천조대신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단군 조선 추장의 직을 세습한 것이 된다 그래서 천조대신을 제사하는 이세신궁에 소장되어 있는 원시안글의 내용에 천조대신은 두디돌이라 적고 있다 여기서 도리는 우두머리로서 촌장 또는 추장의 뜻인 것이다 두지주 예읍의 추장이라는 것은 읍차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읍도 제후가 봉해지면 작은 나라에 해당하는데 공후백자남 중에서 남작에 해당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공작은 방 100리 후작은 방 70리 백작은 방 50리 자작은 방 30리 남작은 방 20리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보통 읍은 방 10리에 해당하고 읍의 인구는 수천명으로 만약 대읍일 경우에는 만명 이상일 수도 있다 인구가 많을 때는 제후에 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작은 군 단위에 해당하는 곳에 봉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다 춘천의 중도에 약 1만명이 살던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곳이 천조대신과 소전오존 또는 소전명존의 고향인 우수국자리라고 강력히 추정되며 엄파부랍 장군과 그 아들 협야우 배반명의 출신지일 것이 분명할 것이다 즉 수천명이 살던 작은 읍이 아니라 1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던 대읍으로서 제후가 봉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일본의 이세신궁에 소장된 문헌의 글을 보면 이세신궁의 주인공인 천조대신은 단군조선 두지주 예읍의 추장 후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이세신궁에는 신경이라는 청동거울이 소장되고 있는 바 그 제작연도를 밝히면 일본의 역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거울에 새겨진 문자가 신대문자인지 후대에 조작된 문자인지 저절로 밝혀지게 되므로 역사연구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세신궁 소장 문헌의 글은 우미가 유거하고 신하두 무호호가하라 노호호구사 우미가 하이사유 하마 두디돌이 하마 요하유가 수이시도다우이다 여기서 두디돌이와 요하유는 천조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디돌이는 두지공 즉 천조대신의 직책이 단군조선의 두지주 예읍의 추장이라는 것이며 요하유는 천조대신의 원래 이름인 대일령의 일본어식 발음으로써 오하류 오하이류에 변음된 상태의 말이 된다 천조대신의 이전의 이름을 대일령존 또는 대일령기라고 한다 즉 처음에는 대일령이라 하다가 이후 귀할 귀를 붙여 대일령기라 한 것이 되고 이후 다시 귀보다 높은 존칭인 존을 붙여 대일령존이라 한 것이 되며 다시 존보다 높은 존칭인 신을 붙여 천조대신이라 한 것이 된다 후위 이세신궁에 소장된 원시한글 충문을 현재의 우리말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바다는 유유히 머물고 신의 물도 거리낌 없이 즐거이 노래하라 성남 파도가 성스런 언덕에 부딪힘은 바다가 하시는 도다 두리두리대 요하유께서 편히 쉬시도다 여기서 우미가의 우미는 일본어로 바다이고 가는 주격조사이며 유거하고의 유거는 머무는 바 또는 유유자적으로 머문다는 뜻의 한자말이다 신하는 신하의 신해 즉 신의 물을 표기한 것이고 무호가하라의 무호가는 거리낌 없이 좋게 노래하라 또는 호탕하게 노래하라는 뜻의 한자말이며 하라는 동사구 뒤에 붙은 토시이다 특히 이세신궁이 소재한 곳에 50령천이 있는데 50개의 방울이 소리를 내는 듯한 신해라는 말로 이 신의 물을 여기서는 신하로 나타낸 것이 된다 노우어구사의 노우어구는 성스런 언덕에 부딪히는 성낸 파도라는 한자말이고 사는 우리말의 강조어미야로 유성음화되기 전에 말이다 하이사유후의 하이사 또는 하이사유는 하계하다 를 강조한 말이고 요후 또는 후는 감탄어미에 해당한다 하마는 아마라는 말의 고어체로 하늘천 또는 큰데를 나타낸 말이고 두디돌이는 두지의 도리 즉 두지주 예입의 우두머리 추장이라는 말이며 요하유는 대일령을 기록 당시 대일령을 읽은 말로 오하이류가 변한 말이다 즉 오하이류 오해류 오해우 요해유 즉 요하이유의 순으로 변천되어 요하유로 적힌 말이 될 것이다 요해유의 요해를 요하로 적은 것은 신해를 신하로 적은 것과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수인은 우리말의 쉽게라는 말의 고어에 해당하고 시도다우의 시도다는 쉬도다라는 말을 나타낸 것이고 후는 감탄어미가 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세신궁에 소장되어 있는 청동거울에 새겨진 글자를 해독하고 해석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